아니 근데 뭘 들고 나오셨어요? 오늘 제가 오늘 뭐 잔디로 뭘 하는 거야? 에이 부추잖아요! 밀싹, 밀싹 밀싹? 건강을 시켜주는 중에 하나 음... 아카시아 꽃 먹을 때 되게 미각이... 아니 왜냐면 어렸을 때는 진짜 아카시아 꽃 열리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씹고 그럼 단물 쭉쭉 빠지고 전날 살충제 뿌리고 방... 아니 그때 그거 다 같이 먹고 어린데 흥은 건 어제라면 다른 맛이네 음... 밥 먹자 안 좋아해 인 mercy 근데... 먹자 이거 안들특명 트렌디한 식재료 밀싹과 톡톡 쏘는 탄산수 함께 쉐킷쉐킷 달아주면 주스 한 잔이 뚝딱 청량감 가득 밀싹 스파클링 주스 완성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